또 다른 게임 하면은 8, 9M, 10M 이러는데 배필은 30M, 40M까지 올라가면 진짜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빨리 받으라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배필하러 가야지 배필은 진짜 꼬박꼬박 싸는 것 같애요 배필은 진짜 꼬박꼬박 싸는 것 같애요 배필은 진짜 꼬박꼬박 싸는 것 같애요 배필을 느리고 하도 별로 안 아까워서 게임 게임 자체가 일단은 할게 많아요 할게 많은 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하도 오베 해주고 다음은 오베 해주고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재밌어요 배필이 코드 받았냐고? 코드 지금 받을 수 있대 비너스 우리도 받자 이따 밤에 우리 배필 달리자 오픈베타인데 코드가 왜 필요해? 아 맞네 어 뭐야 이거 한 건물 어제 아크 더 센터맵 처음이냐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냐? 너 이거 끝나고 나랑 토끼님한테 강의받자 기다려 믿고 갑니다 오케이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죽지 않아 날 믿어 벌써 한 놈 일단은 지금 루시오가 저기 애들이 나보는데 지금 아깝다 메르시 거의 다 잡았는데 자비 일단 그거 내가 보니까 피카츄가 나만 노려 피카츄가 나만 노려 그래? 그러면 피카츄를 잡고 시작해야겠다 피카츄가 죽은거 같아요 그림누는 피카츄 잘 되는다고? 일단은 애들 주면서 궁을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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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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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망치 망치 가자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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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피카츄 뒤에 피카츄 관심 없어 피카츄 참 피카츄 참 관심 없어 피카츄 와 나 죽을 뻔했어 아니 내가 죽을 뻔했어 메르시 있는데 거기 옆에 메르시 있는데? 어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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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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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죽었어 리퍼가 내려와가지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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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으아 안 죽었어요? 막는다 아저씨 안 죽었어? 당연하죠 오 출발 드림팀 오 살짝 좋았는데 피카츄 나 지금 피카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피카츄를 죽여 피카츄를 죽여 어디있어 어디있어 스트레이너 여기 여기 안된다 이러들아 안돼 나 죽었는데 또? 어? 도망 죽어 아니 우리 저기 뭐야 피카츄가 아니 어흠 어흠 뭐였더라 근육맨이었나? 근육맨이 하여튼 나 버리고 갔어 트레이너 버리고 갔어 그래서 그것은 트레이너의 신경 아이 트레이너 아니 얘네 왜 자꾸 나와봐 우리가 왜 따라하는데 오케이 지금 갈까요? 아 근데 우리 지금 흡이 없긴 없어요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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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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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기회를 기약합시다 궁금한게 있는데 딜 몇이에요? 응? 딜 몇이에요? 4036 딜 금임 나 200인데 킬 딜 금임 아 금이야 킬 딜 금이라고요? 네 어 뭔가 살짝 딜러인데 딜러로서 당연한거 아니야 어 위에 피카츄가 진짜 짜증나게 안 오 피카츄도 가자! 네 어? 강해졌다 도덕해 아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메르실 먼저 잡을걸 어 메르시고 거스리는구만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제끼 가만 안 두겠어 탭섭 언제 끝나냐고요? 탭섭은 안 끝났지 이건 아 재밌어 이거 이거 일단은 엔조씨 저 한판하고 잠깐 쳤다가 하겠습니다 대팀 피드나 보겠습니다 왜 아 위 리퍼 위 리퍼 위 리퍼 위 리퍼 나 브이피엔 해도 안 끊겨 나 컴퓨터 2대야 생각보다 티컴이잖아 깔아야돼 어? 어쨌든 티컴이잖아 뭐 브이피엔 깔게야?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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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으어어어 가자 가자 으어어어 으어어어 메이다 메이베이 어 메이지야 어 으어어어 우어어어 리퍼다 리퍼칭 으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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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인다 아 아 아 아 오지마 빠져나 봐 죽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자 아 아 아 아 아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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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알아요? 나 힐 라인만 줬어. 짱마 한 명도 안 줬어. 이 정도면 솔직히 트레이너스로 만족합니다. 포켓몬 지금 흐뭇하게 미소짓고 있어. 질량 만 돌파했거든요. 지금 금이죠? 질량 만천입니다. 금 아니면 은일 것 같은데? 금입니다 당연히. 지금 넘사일걸 넘사. 다른 사람입니다. 죽지 않아. 죽지 않아. 당연하지. 아저씨. 간다. 잠깐만.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? 지금 게임 들어가는데? 리퍼한테 받아서 죽지 않아. 아니야 아니야. 난 리퍼한테 지지 않아. 리퍼 개피해. 난 리퍼한테 지지 않아. 당연하지. 리퍼는 이기지. 가자. 가자. 똥조는 무슨 똥조냐 이 새끼야. 미치잖아. 오케이. 샤샤. 짜잔. 킨들이랑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h 숙양 맞춘다 와 미친 나 라인하트로 이런거 처음봐 와 12000딜이야 40%야 40%딜 내가 진짜 얼마나 라인만 싸게 쓰면 소총명중률이 89%야 아 진짜 개웃기네 아 뭔가 오늘 재밌었어요 아